한 방송사 관계자가 PD 수첩을 찾아왔습니다. 전 PD가 다녔다는 만민중앙교회는 자신을 성령이라 세뇌시켜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목사, 이재록이 있었던 이단교회입니다. 전 PD는 이재록을 찬양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 정도로 열성신도였다고 합니다. 태풍이 많이 쳐서 나오지 못하는 상황인데 간 거예요. 출근한다고. 사실 이게 말이 안 돼요. 믿음으로 배에 오르나는데 자살인이죠. 이걸 저희가 CG를 입혀서 재연을 찍은 거죠. 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에 대해 대법원이 이 씨에 대해 징역 16년형을 확정했습니다. 2018년 이재록이 감옥에 간 후 그는 탈교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만민에서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파트2가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시즌2예요. 이거는. 그가 보여준 영상은 놀라웠습니다. 추가로 보여준 영상은 더 기이했습니다. 과자를 던져주고 그걸 받아 먹는 사람들. 바로 목사와 신도들입니다. 이 장면은 이제 과자 던져주고 받아 먹으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여기가 신발 신고 돌아다니는 바닥이에요. 입으로 받아 먹지 못하고 떨어지면 그걸 주워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희선 목사가 주니까 그것조차도 감사한 거예요. 새 신도의 전도를 극히 꺼리고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 기이한 교회. 이재록이 사라진 그 중심에 새로 자리 잡은 목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는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입니다. 2018년 이재록 목사가 수감된 후 만민중앙교회는 네 분에 휩싸였습니다. 만민중앙교회는 결국 이재록의 셋째 딸이 이어받았고. 쌍둥이 목사는 국내 외신도 2천여 명과 함께. 새로운 교회를 세웠습니다. 만국교회입니다. 이곳에서 이재록은 여전히 목자입니다. 지옥의 사자를 끌어올렸다면서 신도들에게 사진을 찍게 하는 이희진 목사. 이번엔 갑자기 이재록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계를 보면 누리고 사는데 누구 때문에? 당의자입 때문에. 살아가는 목자님 박수 오늘 잊지 않을게요. 목자님 눈물이 생기지 않고 나 흘려가요. 기억할게요. 목자님의 그 사랑. 잊지 않을게요. 우릴 향하신 그 사랑. 보금선과 가사도 이재록 찬양 일색입니다. 이재록 목사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내 잘못이야. 우리 성도들이 죄를 져서 저분이 저렇게 고통당하죠. 저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도 받고 새해를 져는데 가는 거야. 주일 예배가 있던 날 신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머리에 커다란 핀을 꽂고 있습니다. 비단 여신도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남성 신도들 머리에도 핀이 꽂혀 있습니다. 최근 교회를 탈출한 오미영 씨. 보물처럼 간직해온 머리핀들은 모두 쌍둥이 목사에게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쌍둥이 목사가 시키면 머리핀보다 더한 것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고문 봉다리를 위에다 쓰고 해요. 근데 그걸 왜 시키냐. 생각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쪽쪽이. 그 애기들 문은 쪽쪽이를 물고 찬양을 시키고. 춤을 추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어린아이가 되라고. 어린아이가 되어서. 하나님께 순수하게 찬양도 하고 하라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신도들은 쌍둥이 목사가 연단 위에서 총을 쏘는 척하면 맞는 시늉까지 한다고 합니다. 쌍둥이 목사는 신도들의 생활까지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TV 시청은 물론이고 이성 간의 교재도 금기시한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가 거의 네 살인가 그랬고. 거기 친구가 이제 여섯 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망국 가서 얼마 있다가. 만녀 출실 때 부동석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손도 잡지 말고 너무 그렇게 옆에 같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가서 또 회개를 했죠. 아이 관리를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하는 거예요. 쌍둥이 목사의 통제 속에서는 가족 간의 기본적인 역할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할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워낙 같이 살았어가지고 남다르죠. 돌아가신 날이 토요일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일요일날 치료해서 토요일날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일요일에 이제 저는 상복을 입었죠. 그렇게 해서 입고 남편은 그래도 교회에서 들었던 게 있었던지라. 일부의 빼만 드리고 와라. 거기에서 이제 이 선 목사가 난리가 난 거예요. 주일은 네 날이야? 죽은 할머니가 그리 원하디? 어디 혼자 주일을 지켜야지. 엄마 아빠도 아닌데. 너 혼자 지옥아. 네가 정신 있는 애야 없는 애야. 야 독립투사들은 아빠가 죽어도 울지 말고. 열심히 나라를 지키라고 그러고 죽어가. 어디 감히 주일날. 그것도 성탄 앞서고. 이건 뭐지. 내가 사람답게 이건 살 수가 없겠다. 정말 이거는 내가 가족 간에도 내가 너무 소중히 생각했다 할머니인데. 가족의 일원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고. 이거는 내가 아예 사람답게 살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 이제 나가야 되겠다. 교회를 이제 탈출해야겠다. 라고 이제 마음을 먹은 거죠. 이재록이 없는 교회에서 쌍둥이 목사의 권위는 절대적이라고 합니다. 신도들의 삶을 통제하며 신도들 위에 군림하는 쌍둥이 목사. 이들은 이재록처럼 떠받들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만민에서는 구름 형상이나 이제 꽃에서는 이재록 얼굴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만국에 가더니 본인들 얼굴이 이제 출몰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구름에 본인들이 이렇게 나타났다. 여기 꽃에 자기네 얼굴이 이렇게 새겨지기 시작했다. 저희 PD수첩에서는 1999년부터 수차례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의 비리를 고발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2019년 이재록 목사는 징역 16년에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죄수가 된 이 목사를 찬양하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이 교회의 쌍둥이 목사가 신도들에게 하는 행태들 역시 충격적인데요. 여기서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재록의 범죄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왜 신도들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는 쌍둥이 목사를 계속 따르는 걸까요? 쌍둥이 목사는 만민중앙교회 신도들에게 아주 특별한 존재였다고 합니다.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것. 아버지 인지하시려고 하십니다.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셨어도 단장 앞에 서셨습니다. 주님은 굉장히 이국적이게 생기셨고 또 아버지는 당연히 눈매하고 입매가 너무 거의 똑같으시고요. 머리카락은 기시고 빛으로 둘러 계십니다. 이희진 목사도 마찬가지고 이희선 목사도 마찬가지고 영안이 굉장히 밝히 열려서 그 영안을 영의 세계를 굉장히 밝히 보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이재록 목사는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못 봐요. 근데 이희선 목사와 이희진 목사는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나는 목자의 눈을 대신하는 사람이다. 언니 이희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대언자였습니다. 이재록은 성령이라는 대언을 한 것도 그녀입니다. 이재록은 성도들에게 전달해 준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언자죠.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분을 대할 때는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러니까 이재록 목사도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했지만 이재록 목사도 그 대언자가 말을 하면 이재록 목사도 순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록 목사님을 가까이서 만나고 상담하고 싶어도 예약하면 1, 2년이 걸리거든요. 들어갈 때 지나갈 때 약간 악수 터치하거나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통로에 가득 메워서 정말 이렇게 겨우겨우 할 정도로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환자 치료 안수로 유명해진 이재록 목사. 그의 주변엔 늘 쌍둥이 목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거기에 이재록 목사도 하나 따라다녀요. 그런데 이재록 씨가 기도를 하죠. 안수 기도를 해서 뭐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이재 씨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 연기가 나는 걸 봤다. 한쪽 배의 암덩어리가 다 이게 없어지는 걸 봤다. 타들어가면 봤다. 그런 얘기까지 하니까요. 저걸 어떻게 조작해서 말할 수 있냐. 맞다라고 저는 보게 된 거죠. 원숨 와서 어둠은 물러갈지니라 빛이 임하라. 원숨 와서 어둠은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귀신을 쫓는다는 이른바 이재록의 축귀 집회. 신도들은 쌍둥이 목사로 인해 이재록의 능력을 더 믿게 됐다고 합니다. 저 당회장님 이름으로 넘어 놓으니 더러운 빛이나 나가라. 니 갈 길 가라.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니까 갑자기. 나 당회장님이 양떼예요. 나 목장님 사랑해요. 이 사람이 갑자기 확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역시 우리 목장님이 진짜 예수를 능가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2010년부터 교회는 성경 문구를 인용해 믿음의 분량이라는 일종의 성적표를 신도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4단계 1% 신도 개개인의 믿음의 양을 수치화해서 쪽지로 나눠준 것인데요. 이 성적을 매기는 사람이 이희진이었습니다. 신도들이 여기에 목을 멜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천국행을 가르는 일종의 등급이었기 때문. 이재록과 쌍둥이 목사는 4단계인 영과 5단계인 온영에 반열에 올라야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만민의 성도님들. 아버지께서는 만민의 성도님들을 위해 이토록 아름다운 곳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에게 순종하면 믿음이 너무 좋아. 믿음의 단계가 당신은 4단계야 당신은 5단계야. 그렇게 믿음의 성적표가 발행이 되는 거죠. 4단계 넘어가야 구원이 안정적이고 그걸 전부 구원과 연결시켜놨어요. 신도들은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이재록과 쌍둥이 목사의 말에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불량이라는 성적표가 신도들을 세뇌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합니다. 이 시소한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한된 사람만 들어가겠죠. 아주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죠. 그러면 경쟁에 치열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에서는 거기에 들어가기 위한 집착과 하나의 종교 중독이 발생이 되는 거죠. 이게 집단 세뇌의 무서움이죠. 일종의 집단 무의식이라는 걸 만들어버려서 이 집단에서의 그 왜곡된 믿음은 바뀌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신도들은 화려한 공연과 이벤트를 보면서 더욱 교회에 빠져들었고 이재록은 절대적인 존재로 추앙받았습니다. 예능 위원장을 겸직하며 이들 행사를 진두지휘한 사람도 이희진 목사였습니다. 여신도들은 이재록은 성령이라 세뇌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며 심리적 한 것 불능 상태를 이용해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를 인정한 겁니다. 천국에서도 이런 사랑 다 해. 행스러운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길들여지는 거야. 세뇌. 완전히 이거는 세뇌로. 당시 이희진이 이끌었던 예능팀 소속 신도들 가운데 피해자가 많았습니다. 이재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진솔 씨 역시 예능팀 소속이었다고 합니다. 이희진이랑 1대1로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얼굴도 예쁜 자매가 있다고 이희진이 당 회장님한테 저를 추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당 회장님한테 직접 너를 추천한 거니까 팀에 들어가서 잘 하고 당 회장님한테도 잘 하라고 했었어요. 20개 예능팀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팀에 추천해 주었다는 말에 너무 기뻤다는 진솔 씨. 그런데. 이재록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아파트로 오라고 했고. 진솔 씨는 그곳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아파트에는 이재록 말고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거실에는 큰 매트리스가 있었고. 그리고 너가 영어로 들어가려면 자기와 하나 되어야 한다면서 저를 눕히더니 그런 일을 당했었어요. 이희진은 정말 모르고 이재록에게 피해자를 연결시켰을까. 저는 분명 알고 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몰랐을 리가 없을 거예요. 뭐 예능이 안에 모임이나 이런 데 가면. 이재록은 이희진이 직접 녹음한 대언 말씀을 이용해 성폭행을 저지른 적도 있다고 합니다. 다른 자매님은 또는 여자를 취해도 제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대언 말씀을 이제 우리 틀어줬다고 했었어요. 옷을 벗기 되게 망설였었대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신종했다고 하더라고요. 피해자 중에는 이희진에게 피해 사실을 직접 상담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희진 목사하고 이렇게 상담해 본 적은 없어요? 상담을 두 번 정도 했었고요. 내가 예뻐서 그런다. 그리고 하나님이니까 내가 새 예루살렘 가서 하나님의 여인이 되려고 한다. 이희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저는 깨끗하다고. 이희진은 과연 이재록의 성범죄와 무관하다 할 수 있을까. 최근 JMS 교주 정명석의 성범죄를 방조했다는 책임을 물어 이인자였던 정조훈 목사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이재록의 성범죄를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희진 목사는 여전히 목회자로 활동하면서 신도들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TV 시청도 이성교제도 금지되어 있고 여행도 허락을 받아야 갈 수 있다는 이 교회 신도들. 그런데 이런 통제보다 더 신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 만국교회에서 나왔다는 오미영 씨. 그녀 역시 30년 넘게 이재록 목사의 열성신도로 살았다고 합니다. 저 피닉스쳐서 가서 체험했을 것 같다 읽었거든요. 에이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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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시험을 참석했다고 해요. 그리고 에이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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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a험하 allies. 에이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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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estad 자기. 에이여. 이렇게 쌍둥이 목사를 따라 만국교회로 간 오 씨. 열섬신도였던 그녀가 스스로 교회를 박차고 나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일 헌금과 11조는 기본이고 각종 명목으로 헌금을 걷고 있다는 것. 1월 1일 송구영신 헌금부터 시작해. 만민, 만국 두 교회 창립기념일. 설, 추석, 명절, 이재록의 생일, 쌍둥이 목사의 생일. 심지어 이재록이 구속된 날 우박이 떨어졌다며 우박사건 기념일까지 만들어 헌금을 걷고 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신도들은 헌금 마련을 위해 각종 아르바이트를 전전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1년에 2번 있는 헌신예배 헌금입니다. 신도들에게 큰 부담이었다고 합니다. 각 지부별로 목표 금액을 정해놓고 헌금을 종용했다고 하는데요. 지난달 청년부 헌신예배 하루에 모인 금액이 24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이야. 바닥을 너무 많이 놨어요. 그 힘만 들어. 내가 변화가 안 되니까. 정말 마지막 1초인데. 내건 헌신예배가 오는 게 두렵대. 아직도 다 못 깎았는데. 근데 어찌로 들려야 돼. 또 내가 일지가 있는 사람이야. 헌신예배는 간증을 하네요. 그래서 일반 헌신예배는 일반 헌신예배가 안 나오니까. 기존 헌신예배가 안 나오니까. 대복치라든가 이런 데서 헌신예배가 나왔는데 그거를 간증을 하는 거예요. 헌신예배가 나왔다고. 이제 만약에 헌신예배가 되면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이게 대출이 되어지니까 이게 이제 마음에서 또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코로나에 걸려서 이제 헌신예배도 모두게 되어졌고. 이제 참 집에서 초라하게 있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인들께서는 이 이름으로 신고 결국에는 하는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서 축복으로 갖다 주신다는 거예요. 안녕히 주말이지. 우리 주말이지요. 내게 주말이지요. 아직도 정년간 배틀 남면 추운 비신대는 또 다른 주말이 되는 거예요. 또 비싸라는 거예요. 헌금을 내느라 생활고에 시달리는 신도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인데도 500만 원이나 헌금했다는 할머니. 임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는 할머니를 만나봤습니다. 할머니 집에는 이재록의 사진과 쌍둥이 목사의 사진이 함께 걸려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쌍둥이 목사에게 상으로 받은 머리핀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신도들이 헌금만 내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쌍둥이 목사에게 개인적으로 바치는 돈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쌍둥이 목사의 집무실에서 비서가 현금 봉투로 가득 찬 쇼핑백을 들고 나가는 모습입니다. 모두 현금이기 때문에 소득에도 잡히지 않고 세금을 낼 일도 없습니다. 최근 들어 예물을 바칠 일도 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죄를 지으면 쌍둥이 목사에게 회계 편지를 쓰고 예물을 바쳐야 하는데 회계 사유가 점점 늘고 있다는 것. 지나가다가 그 사람이 냄새를 맡아요. 야 너는 가늠의 냄새가 나는데 너 가늠했지. 그러니까 무조건 불지옥으로 떨어진다. 너는 지옥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겁을 먹는 거죠. 그럼 편지를 써요. 내가 어저께 그런 꿈을 꿨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시고 나한테 가늠의 냄새가 난다고 하셨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 또 돈을 싸두고 가야죠. 이걸 매번 하면 할수록 죄책감이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고 죄책감에 깊이 빠져든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자기 힘으로 이걸 이겨낼 수가 없어요. 종속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가스라이팅은 상대를 심리적으로 종속시키는 거거든요. 제일 좋은 방법이 과도한 죄책감 불효예요. 쌍둥이 목사에게 회계 편지와 함께 돈을 바치면 죄가 사라진다고 믿는 신도들. 중세 시대에 면죄부가 부활한 셈입니다. 작년 한 해 교회에서 목회 활동비로 나간 돈이 26억 원. 하지만 실제 쌍둥이 목사의 수입은 그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신도들은 주장합니다. 작년에 사무현회 때 그의 수입이 전체에 나오고 있어요. 지난주에 손사님이 그의 수입의 현금을 22%로 받았죠. 200억 원, 25억 원, 45억 원. 10일 전에 연락할 수 있을 거예요. 집에 있는 돈 세는 기계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그걸 다 개소할 수 없잖아요. 집에 가서 개소하는 거죠. 예전에 돈을 하도 많이 사서 손이 아파서 못 세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기억이 나고. 교회에서 신도들에게 발표한 지난해 재정결산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지난해 헌금 수입이 약 187억 원. 이 정도면 대형 교회라고 볼 수 있다는데요. 매일매일에 어떤 지출 수입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점표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 점표 자료를 토대로 해서 1년에 한번 결산서가 나올 거거든요. 결산서를 토대로 만들었다면 이런 자료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집에 있는 가계부만 못하잖아요. 최소한 가계부는 뭐 남아있는 통장 잔액이 얼마다는 보여주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없잖아요 지금. 구멍이 많은 결산 보고서라는 것. 일단 이렇게 재정이 불투명해지면 돈을 쓰는 과정이 불투명해지잖아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착복을 하거나 아니면 원래의 목적과는 다른 목적으로 쓰더라도 감시가 안 되는 거죠. 일단은. 대출까지 받아가며 헌금을 내지만 신도들은 이 헌금이 어디로 가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재료가 나오면 드린다고 예물을 한번 걷었어요. 크게 걷었어요. 그거를 금고에 넣어놨다가 나오시면 드리겠다 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잘 모아놓겠다고 하면 성도들은 아 네 이러고 믿을 뿐인 거죠. 그 돈이 어디로 쓰이고 있는 건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건지 저희는 알 수가 없죠. 그렇다면 쌍둥이 목사의 재산은 어느 정도일까. 지금까지 밝혀진 이들 명의의 부동산으로 여의도에 45평 아파트. 그리고 파주에 고급 타운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현재 사는 집은 따로 있었습니다. 용산의 한 신축 아파트. 이들은 보증금 5억에 월세 1,600만 원의 펜트하우스에서 한강 조망을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저 멋진 조망을 보면서 쌍둥이 목사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수십 가지 명목의 헌금을 마련하느라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신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까요? 그런데 쌍둥이 목사를 취재하던 중에 저희 PD 수첩은 교회와 관련된 놀라운 제보를 받았습니다. 만국교회 신도였던 유정연 씨. 그녀는 쌍둥이 목사가 한 연예기획사에 투자자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정현 씨가 내민 한 장의 사진. 대중가요 듣는 것도 죄악시했던 쌍둥이 목사가 유명 뮤지컬 배우의 해외 콘서트장에 나타난 것. 여기 앉겠습니다. 수상한 것은 그뿐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기획사 소속 아이돌 그룹 멤버 중 일부도 교회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 직원이 기획사로 출근한 사실을 증언하는 신도도 있습니다. 확인 결과 이 주장은 사실이었습니다. 기획사로 출근하는 신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전에 근무했던 직원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교회와 기획사는 대체 무슨 관계일까. 기획사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저 MBC PD수첩에서 왔는데요. 엔터테인먼트 관련해서 제보 받은 게 있어서 확인 드리려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 계세요? 일단 나중에 저희한테 공문 보내주시면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기획사는 서면을 통해 만국 교회와는 무관하며 다른 투자자로부터 경영 자금을 유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구체적인 투자 액수는 밝힐 수 없다며 최근 작성된 투자 계약서 2개를 보내왔습니다. 통상적으로 아이돌 그룹을 육성하는 데 최소 50억 원에서 수백억 원이 들어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투자 계약서 상의 금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취재를 이어가던 중 우리는 유명 뮤지컬 배우들의 콘서트를 이 회사에서 주관한다는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배우들이 소속된 회사에 연락을 해봤습니다. 엔터테인먼트 대표님이랑 만나본 적도 있으세요? 그때 한번 콘서트 진행하려고 했을 때 한번 미팅했었죠. 그 여자 대표님이세요? 이 대표예요. 엄청 저러고 있으시죠? 대외적으로 알려진 기획사 대표는 등기상 대표가 아닌 사내이사로 등재된 20대 초반의 이모 씨였습니다. 그런데 20대 초반 젊은 대표의 스케일이 남달랐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전에 콘서트를 안 해본 게 아니잖아요. 다른 제작사랑 많이 해왔잖아요. 그런데 진짜 정말 너무 금전적으로 되게 풍성하게 플래너를 짜렀어요. 저희가 엄청 큰 아이돌도 아니고 절대 마진이 안 남을 건데 이런 생각은 했었죠. 코로나 이슈랑 이런 것 때문에 공연이 성사되거나 하진 않았어요. 사무실도 그렇고 타고 다니는 차도 그렇고 보면 돈이 없어 보이지는 않아요. 파주에 그런 타원도 있고 용산역 근처에도 사무실이 있고 용산역 어디 아파트에도 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획사 대표 이 씨는 고급 외제차를 타고 가끔 교회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쌍둥이 목사가 사는 아파트에 기획사 대표의 차가 주차돼 있는 것도 포착됐습니다. 도대체 쌍둥이 목사와 기획사 대표는 어떤 관계일까. 어렸을 때부터 그녀를 봐왔다는 신도가 있었습니다. 이지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까난하게 때부터 거둬서 키운 아이라고 그랬고 호적에는 자기 호적에 올릴 수가 없으니까 이모? 이모 호적인가? 아마 올려져 있을 거예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렇게 올려져 있고 제가 들은 건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 삼촌의 삼촌 딸이라고 그렇게 저한테 소개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가 몸이 안 좋아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데리고 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쌍둥이 목사 중 언니인 이희진이 그녀를 딸처럼 애지중지 키웠다는 것. 엄마의 역할들을 대부분 했어요. 초등학교를 다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학부모 회의 있고 그러면 거기에 참석하기도 하고 이희진이 그랬던 것들이 제가 기억이 나요. 그런데 대언자 이희진이 신도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말씀을 받았는데 지금 온영이 어디서 하나 자라고 있다. 이재록 역시 비슷한 설교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재록 목사 입에서 나온 말은 맞아요. 이렇게 어디서 잘 자라고 있다. 이렇게 온영이. 왜 그러냐면 이제 거기는 천국의 여인들 서열을 다 매겼거든요. 그 순위의 어디지? 8위에 들어가는 아인가? 그 아이가 그랬을 거예요. 숨겨진 존재가 있다. 근데 이제 잘 자라고 있다. 어린 딸인데 잘 자라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젊은 대표가 한 미팅 자리에서 했다는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가족이 돈이 많대요. 제가 전에 듣기로는 그랬어요. 가족 사업이 좀 크게 잘 돼서 이것저것 사업을 하려 한다. 딱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철야 규도회가 있다는 금요일. 쌍둥이 목사를 만나기 위해 직접 교회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신도들이 몰려나와 제작진을 막아섭니다. 법을 내세우며 쌍둥이 목사와의 만남을 가로막는 신도들. 목사님 저희 MBC PD 수첩이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러 왔어요. 쌍둥이 목사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쌍둥이 목사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이후 쌍둥이 목사는 서면으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재록의 성폭행을 방주한 사실이 없고 신도들에게 과도한 헌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기획사 대표와 인척관계인 것은 맞지만 교회 헌금이 기획사에 들어간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믿음이 컸던 만큼 신도들의 배신감도 큽니다. 아주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그 측근들이나 자신들은 부족함이 없이 살고 누리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은 전혀 아니죠. 하나님을 이용해 먹은 거죠. 전형적인 종교 사기꾼. 그런 악마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성도들이 어떻게 사 먹고 사는지 알면서 어떻게 돈 버는 거 다 알아요. 어떻게 새벽에 나가고 어떻게 밤중에 철학 끝나고 가서 일하고 와서 밤에 두창 세창 떼는 거 다 아는데 그런 눈에 닿아서 그렇게 영청한 눈처럼 써버려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해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오늘 오전 11시 반쯤 거리 유세를 하던 중 총에 맞아 쓰러졌고 결국 숨졌습니다. 범인은 통일교 신도 2세였습니다. 어머니가 통일교의 전 재산을 헌납한 사실에 분노해버린 보복 범죄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종교단체의 헌금 갈취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고 대책 마련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의회는 신속히 이른바 통일교 구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종교단체가 조상이나 귀신의 원한을 해결해주는 조건으로 헌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팔거나 빚을 지면서까지 헌금을 하게 하는 것 또한 규제하고 있습니다. 어떤 규제의 원한이 가능성으로 헌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 ... ... 구제법은 부당한 헌금 기부에 대해 본인은 물론 피해자 가족까지 기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 문제가 일본 못지않게 심각하지만 우리 국회는 이에 관한 논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2018년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에 약 8만 3천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교회 간판만 봐서는 어떤 곳이 이단 사이비인지 일반인이 구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신비 체험이나 계략에 의해 서서히 세뇌시키는 거라서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도 어렵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나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앞서 보셨듯이 이단 사이비 종교는 개인의 일상을 무너뜨리고 재산을 갈취하며 가정까지 파괴하는 반사회적 단체입니다. 이들에 대한 규제가 전무한 상태에서 제2의 이재록 정명석들이 양산되고 피해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관련법 제정을 비롯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안녕하세요 PD수처 보승훈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추천 영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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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캐스터